지금 전해 왔습니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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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아 저스낌 방독면이라서 안되지 아직 osg 으으 쪄근 빨려 나도 잠들었어요 하하하 아 한명 남았었네 다 했는데 신문 한번 해볼까 이제 한명도 없을걸? 알죠 저 위를 어떻게 올라간다 여기 점프 안되나? 아 일로 가면 되겠다 이상한 데다 갖다 놨네 진짜 이쪽 위에 있어요 도 닦아 거기서 뭐해? 도 닦아? 어 미안 아이씨 재밌을꺼야 좀만 참어 하하하하 사이드 오프 사이드 오프 리스트 업데이트 됐다 서브젝트 시작 엑스트랙션 아랫 베이스 개발 프로젝트 오호 오호 트럭도 있네 트럭기사 재워놨잖아 저 카었트 몹쓸 이거 메타 메타 이런거는 가져가야지 대공포 이런건 쓸만해 장식용으로 엑스트랙션 엑스트랙션 마더베이스 자 애들 빨리 보내자 여기 위험한데? 내리기? 빨간데? 몰라 그냥 가 적진 한복판으로 떨어지는건가? 헬기 업글 꽤 했어요 네 저번에 한번 한번 해줬어요 꽤 많이 해줬어요 안 달아줬나? 어 슬슬 걱정되는데 안 돼 한번 보자 커터마이즈 여기서 안되네 별로 위험하지 않은데? 위험하네 여기네 하하하하하하 세상에 아니 왜 여기야 배놓고 내리자고? 배놓고 내리자고? 하하하하 잠깐 여기 사이퍼들 같은데? 어 사이퍼들 같은데? 사이퍼들 사이퍼들 있는거 같애 여기서 어떻게 찾는다? 조미야 건물안에 있다는 얘기인데 전부 하하 오늘 하하 여기서 어떻게 찾는다? 신나는 엔딩 고맙습니다. 반짝이는 걸 보았어. 나의 눈이. 아마 저기 안쪽에 있을 것 같아. 안쪽에 있을 것 같아. 안쪽에. 좀비들이잖아. 아날리시스 완료. 아날리시스 완료. 52m. 아 디디 데려올걸. 아 디디 데려올걸. 여기 없네. 아 애찾는거. 1이네 이거. 마지막 엔데. 어허. 비겨 이케. 아이 비겨. 어 이거 갖다가 그냥. 총을 안쑤니 뭐 상관이 없네. 막 돌아다녀도 되겠는데. 어디갔나. 어디갔나. 어디쯤에 있을까. 어디갔나. 히에에에에에에에에. 어 언니 쟤같애. 76m. 쟤같애. 아이키. 쏘았다 쏘갔어 쏘갔어 이제 끝까지 한번 가보고 쏘갔어 쏘갔어 시작할거에요 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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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박력이 있어 찾았죠? 아 이씨 여기 되지? 오케이 끝 버스 미션 리스트 이번엔 헬기 불러서 가야지 파밍 좀 하면서 헬기 헬기 알아서 와요 이제 아 이런 컴퓨터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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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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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 투표 같이 추 Tucson가 미션이 떴으면 좋겠는데 미션 리스트 업데이티드 어? 미션 떴다. 41번째 미션, 그 다음, 베이스 갔다가, 저건 메인 미션만 하면 돼. 이거봐, 이벤트 있잖아. 왜 이렇게 아랫도리만 피가 흥건하지? 피똥을 쌌나. 아, 얘도, 얘도 사이퍼였어. 아, 도저히 이야기해. 아, 내 눈이 마주 Unto는bes.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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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서 본 인사? 음이! 네. 카즈히라 있는 눈에 를 보고 희생충의 메시지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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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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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은 일러와 가지 네, 사이 효과가 필요합니다 4단계 어? 이상하네 나 개발 다 했던 거 같은데 왜 개발이 안 됐지? 아 이건 개발된 거고 3단계로 되어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된 거잖아. 근데 이게 2킵으로 되어있네.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겠네요. 커스터마이징 가서 커스터마이징 왜 또 없어졌어? 커스터마이징 없어졌어. 헬기에서 해야 되나? 아! 모질란다. 재료가. 너무 파밍을 안했어. 이 게임이 아까처럼 가면은 막 샅샅이 다 뒤져가지고 막 다 훔쳐오고 다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막 미션만 깬다고 막 이러고 다녀가지고 그래도 엔딩은 볼 수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헬리콥터 3단계 되어있고 메인 해폰 H로켓이 좋아요. AS 미실이 좋아요. 왠지 이게 좋아 보이는데 옵션 플레어 암호 컬러 자 가자 여긴가? 여기는 여기서 착륙하면 황당이 위험하네요. 이제는 헬기 저거 불러도 되겠다. 지원 요청. 음악도 틀고 막 그러던데? 이제 앞으로 메인미션 한 두세 개나 만나요? 42, 43, 44 이렇게 있진 않을거고 45 막 건너뛸텐데 얼마 안남았을거야. 뭐하라는거지? 아 일리미니트 CFA 아머드 컬럼 다 죽이면 됩니다. 납치를 하든 죽이든 아 8번 이 는 20 oh 20번 20번 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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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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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요청이 여기서 하는게 아니고 이거 파이어 서포트고 이걸로 하면 돼? 어 빨라 어? 땡크잖아? 아이씨 한턴만 늦춰지면 태워보낼 수 있는데 헬기 왔어? 헬기 음악 틀기 어떻게 하지? 음악을 틀어줘야지 음악을 틀어줘야지 음악을 틀어줘야지 음악을 틀어줘야지 음악을 틀어줘야지 음악을 틀어줘야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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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 아, 하나는 헬기야? 아, 헬기는 어떻게 납치하죠? 그냥 한 명 남성. 멀리, 또는 왔어요. 그래? 그는 공격력자. 앞에서 너로 잡지 않는다. 우선을 잡지 않고, 우선을 잡지 않으면, 우선을 잡지 않는다. 우선을 잡지 않는다. 하하하하 오, 내린다. 아, 그냥 뽀갈래? 아, 그냥 터로 아, 그냥 터로 오우, 터로 다, 터로 다, 터로 다 자고만들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